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350 4매틱 AMG 라인 에디션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0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구요 주행거리는 2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구요 본내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구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4.48로 55% 이상 남은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구요 도어 쪽 손잡이란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위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구요 뒤쪽도 4.64로 55% 이상 남은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뒤짐 없구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구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구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구요 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네 문콕 보이지 않구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구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7,89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드 시프트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구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구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보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구요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구요 센터패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고 전방 카메라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구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구요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ER로 이동할게요 ER 이동했구요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구요 컵홀더랑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구요 ER도 썬래프 개방감 좋습니다 도어 쪽에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구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구요 엔진 쪽 쭉 보았을 때 외관산 루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게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정원 기록부 함께 봐주시구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구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350 4매틱 AMG 라인 에디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 회사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4 4 4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